쇼 착장 하나는 쇼 착장이고, 하나는 공패이고, 하나는 컨텐츠 가서 찍을 때 입을 옷을 할 거거든요. 피팅할 수 있어요. 오, 예쁘다. 이게 지금 아예 한 캐스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악세서인데? 머리 자른 거 같아. 머리 자른 거 같아. 이 세 착 중에 하나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입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슈가 제일 예뻐요? 네, 네. 저걸로 슈가 참석을 하고, 네. 여기서 지금 컨텐츠랑 공패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거든요. 네, 네. 좋아요. 이거 되게 예쁘네. 오, 맛있다. 우리 형도 피해 찾고, 성함이 있잖아. 근데 이걸 영상 찍으면 될 거 같은데. 아까 전에 입었던 거, 공항 보고. 이 정도? 네. 괜찮아요. 그럼 이라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학생들도 고려했다. 뭐 하시는거야? 하하하하 아, 찍지 말라니까. 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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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이게 뭐야 술시럽 네? 설탕 시럽 시럽 술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거 먹어봐도 돼? 디저트같은 맛 아 아 이거야 강렬해 쎄 좋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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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쎄 쎄 쎄 쎄 쎄 ores 쎄 진짜 쎄 아 피라미드 와 붙였다 이거 현재 기념이다 아 안방이 이게 좀 작아서 좋다 창문 열면은 뷰 진짜 좋겠다 여기요? 추워 이제 탈리하면서 탈리하면서 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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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가면 널수록 좋은 거지 어? 되는가 보다 어? 업사이드 보자 업사이드 아니야 야 불어라 땅클 더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 그러면 더 좋지 조용히하고 앉아있잖아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삑 삑 끝났어 끝났어 굴렀어?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싸인 아니야 아 일단 우리나라 끝났고 괜찮아 우루가이 가야 돼 아 이제 여기 밑에 떠주네 코리아 이렇게 포르투갈 상대를 이대로 이겼다는 게 말이 되냐 어? 야 기적이 일어난다 잘했다 이길까 이길 것 같았지 내가 이겼어 끝났어 자 그러면 바로 한국골로 가면은 16강 진출 들어왔어 16강 아유 잘했다 잘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경합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경합니다 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와 비자 분 좀 고생하니까 비자 분 소원 결국 기적은 일어난다 여기 비자 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Yes! That's it. Thank you. Thank you. 한 명의 손으로 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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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올렸다는 거잖아 이거를 하... 하늘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날씨 죽인다 흐흫흫 제결이 없음 마침내 에이 렌즈 루크 디스 석 석 석 석 석 석 석 석 으아 이거 안담긴다 이거 이거 눈에 물에 들어간다 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예, it's nice 네, nice to meet you I'm a big fan 아, thank you 아, dude 아, dud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ice to meet you Pleasure 아니, 이거 핏이 딱 세우니까 아, 멋있다 아니, 핏 다 멋있지 태어나 잘하고 와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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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이 진짜라 와, 여기서 전주를 어떻게 끌어졌지? 아, 안 볼게 도나? 저 피라미도 뒤쪽으로 가라고 뒤쪽으로 가라고 우와, 대박 우와, 저기 있는 피라미도 앞이네 아, 그러네 피라미도 앞이네 이거 천천히 어디든지 호주 바이러스 아, whats 그 아, mentioning 그 아 오랜만에 가보네 재밌는데 오랜만에 가보네 너무 기대돼 어떻게 만들었을지 이게 뭔 줄 알아요? 어 병아리 같은데? 새예요 새 상용 문자로 했을 때 세운이래요 고대 이집트 문자 그렇겠지? 이집트니까 나중에 한번 몸에 이걸 하는거야 이거? 상용 문자로 치면 돼? 이집트 상용 문자?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사용된 문자 신성 문자 또는 히에로 글리푸라고 한대 맞네 이렇게 이거 밖에 없는거야? 이게 어떻게 내 이름이야? 아 있네 여기 짝대기 있고 칼 모양 있고 칼 모양 있고 마셔요 끝나고 하이넥이 그거 하나 보면서 로컬 맥주 시켰어 뭐 사하라 사하라 사마 그래서 사하라인가 그래서 사하라인가 고맙습니다 아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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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이네 제왕 4시가 나갈거야 안 먹을까? 어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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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